옛날 중국 진나라의 진시앙 때 진시앙이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흉노예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축성기술자와 노역할 인부들을 모아 말리장성을 쌓는 대역사를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젊은 남녀가 결혼하여 신혼생활 한 달여 만에 남편이 말리장성을 쌓는 노역장에 강제로 징용되었다. 노역장에 한 번 들어가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나올 수 없기에 부부에게는 청천벽력의 생이별이었다. 아름다운 부인은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 남편을 노역장에 보낸 후 외딴 집에서 홀로 지내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금장수가 여인의 집에 찾아들었다.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이 근처에 인가라고는 이 집밖에 없어 들어왔습니다. 흑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였다. 여인은 남편이 곧 돌아올 텐데 외간 남자를 들였다고 하면 호된 꾸질함을 듣게 될 테이니 아니 된다 거절하였다. 그러나 가객은 여인이 혼자 사는 것을 눈치챘고 이 여인은 여인 혼자의 힘으로서는 이 낙은해를 막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을 허락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바느질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 사내가 말을 걸어왔다. 보아하니 이 외딴 집에 혼자 살고 있는 듯한데 무슨 사연이라도 있나요? 여인은 숨길 것도 없고 해서 남편이 부역을 가게 된 그동안의 사연을 말해 주었다. 밤이 깊어지자 사내는 노골적인 수작을 걸었고 십살이 허락하지 않는 여인과 신랑이가 거듭되자 더욱 안달이 났다. 이렇게 살다 죽는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대가 돌아올 수도 없는 남편을 위해 정조를 지킨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직 젊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평생을 책임질 테니 나와 함께 멀리 가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사내는 저들 쪽으로 달려들었고 깊은 반중의 인적도 없는 외딴 집에서 여인 혼자 절개를 지키겠다고 저항해봤자 소용없었다. 여인은 일단 사내의 뜻을 받아들여 몸을 허락하겠다고 말한 뒤 한 가지 조건을 걸었고 이 말에 기가 번쩍 뜨인 사내는 어떤 부탁이라도 다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고 했다. 그 여인이 말을 하길 남편과는 결혼식을 올렸고 잠시라도 함께 산 부부간의 토리가 있으니 부역장에 가서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해서 그냥 당신을 따라 나설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날이 밝으면 여기 새로 지은 남편의 옷을 한 벌 쌓아드릴 테니 노역장에 가서 남편을 만나 이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전해주시고 그 증거로 글 한 장만 받아오십시오. 어차피 살아서 만나기 힘든 남편에게 수의 하나 마련해주는 기분으로 옷이라도 한 벌 지어 입히고 나면 당신을 따라 나선다고 해도 마음이 좀 가벼워질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제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오면 저는 평생 당신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 약속을 먼저 지켜주신다면 제 몸을 허락할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사내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그날 밤 그 여인과 동침을 하고 다음날 여인이 내준 새 옷 한 벌을 붙짐에 챙겨 넣고 부지런히 노역장에 가서 감독관에게 남편의 면회를 신청했다. 옷을 갈아입히고 글 한 장만 받아가면 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옷을 갈아입히리면 남편은 공사장 밖으로 나와야 했고 옷 갈아입는 동안 남편 대신 사내가 잠시 작업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다. 할 수 없이 사내는 남편에게 빨리 옷을 갈아입고 옷을 잘 받았다는 편지 한 장 써달라며 말하고 작업장 안으로 들어갔다. 남편이 나와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보따리를 펼치자 편지가 한 장 나왔다.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을 공사장 밖으로 꺼내기 위해 이 옷을 전해준 남자와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러니 외관 남자와 장것을 허물지 않겠다는 각오가 쓰시면 옷을 입자마자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자신을 빼내주기 위해 그런 수모를 깨끗한 사실을 알고 그는 신속히 아내에게 돌아왔다. 한편 교대로 들어간 사내는 남편 대신 공사장에서 언제 끝날지 모를 공사장 일을 하게 되었다. 후일 풍문에 만리장성을 쌓는 노육장에 초점 얻는 쾅한 눈으로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구나.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구나.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구나. 알 수 없는 말을 짓거리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라는 말의 유래가 생겼다고 합니다. 하룻밤 욕정에 인생 망했습니다. 부디 조심하시길. 감사합니다.